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예로부터 욕심 많은 사람을 왜 꿀떼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유래가 담긴 옛 이야기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꿀꿀떼지 옛날 옛날에 꿀이 많이 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로 욕심 많은 사또가 새로웠습니다. 사또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꿀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꿀을 가져와라. 타디단 꿀을 모두 갖다 바쳐라. 그래서 사람들은 꿀을 사또에게 갖다 바치기 바빴죠. 사또는 날마다 다디단 꿀을 먹었어요. 그래서 입에는 꿀이 늘 잔뜩 묻어 있었죠. 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지. 사또 내 곶간에 꿀이 넘쳐나는데도 사또는 욕심이 너무 많아 꿀을 더 가져오라고 재촉했어요. 꿀을 가져와라. 타디단 꿀을 모두 가져와. 사람들은 사또에게 꿀을 바치거나 꿀이 없으면 돈이나 옷감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이제 더 이상 갖다 바칠 게 없어서 어떡하나.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해 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꽃들은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꿀도 적게 났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런 것과는 아랑곳 않고 사람들에게 꿀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꿀을 가져와라. 다디단 꿀을 가져오라고. 사람들은 사또가 무서워 꿀을 사또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사또는 날마다 다디단 꿀을 먹었죠. 입에는 늘 꿀이 잔뜩 묻어 있었고요. 그렇게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갖다 바칠 꿀도 돈도 옷감도 없었죠. 사또는 꿀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와 나졸들을 시켜 매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또님 살려주십시오. 참다 못한 사람들은 사또를 혼내주려고 한밤중에 몰래 사또 집으로 찾아갔어요. 사또는 방 안에서 혼자 꿀을 먹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사람들은 꿀을 좋아하는 사또를 나무에 묶어 놓고는 사또의 입에 꿀을 잔뜩 묻혔어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벌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벌들이 윙윙거리며 벌통에서 나와 꿀냄새가 물씬 물씬 나는 사또의 입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벌들은 사또의 입을 톡톡 쏘아 대고 사또의 코와 귀와 얼굴과 온몸을 쏘아 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나 죽네! 그렇게 사또는 벌들에게 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가서 빌었어요. 산신령님, 사또가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산신령이 사람들에게 말했죠. 좋다. 걱정하지 말거라. 사또를 동물로 태어나게 하겠다. 산신령은 소에게 가서 물었어요. 사또를 송아지로 태어나게 해도 좋겠느냐. 그러자 소가 콧김을 씩씩 내쉬면서 싫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욕심 많은 사또가 우리의 소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싫소! 산신령은 이번에는 말에게 가서 물었죠. 사또를 망아지로 태어나게 해도 좋겠느냐. 그러자 말이 내 발을 과당탕 구르며 싫다고 소리쳤어요. 살아생전 그렇게 게을렀던 사또가 우리 말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싫소! 산신령이 이번에는 개에게 가서 물었죠. 사또를 강아지로 태어나게 해도 좋겠느냐. 그러자 개가 우당탕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싫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못 세게 굳는 사또가 우리 개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싫소! 산신령이 이번에는 닭에게 가서 물었죠. 사또를 병아리로 태어나게 해도 좋겠느냐. 그러자 닭이 날개를 퍼덕퍼덕퍼덕퍼덕이며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사또가 우리 닭으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싫소! 마을 동물들이 모두들 싫다고 소리치며 뛰어다니며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쪽 한켠에서 돼지만 조용히 먹을 것을 먹고 있었죠. 산신령은 돼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사또를 새끼 돼지로 태어나게 해도 좋겠느냐. 그런데 돼지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꿀꿀거리며 먹이만 먹고 있었죠. 주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졌죠. 돼지 너도 사또처럼 욕심이 많구나. 좋다. 그렇다면 사또를 새끼 돼지로 태어나게 해주마. 산신령은 사또를 새끼 돼지로 태어나게 했죠. 그 뒤로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을 꿀꿀돼지라고 하거나 꿀떼지라고 부른답니다.